안녕하세요. 부자된 매직티비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오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2년 12월 6일 저녁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시에는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금융꿀팁 200선 중에 136번째인데요. 소중한 전세 보증금 안전하게 지키세요 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전세 계약시 유의사항 및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활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고자 하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전세 계약시 유의사항입니다. 꼭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되겠죠.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높거나 통상 70-80% 이상이라고 하면요. 전세가율이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등기부 등본상 선순위인 근저당 금액 등이 바다한 주택은 전세 계약시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 종료 시점에요. 새로운 인차인을 찾기 어렵고 경매 처분 시 보증금을 온전히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요. 이런 전세 계약시 해당 위의 조건은 꼭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다만 전세가율 및 등기부 등본 등을요. 확인하시고 입주를 하시더라도요. 계약 종료 시점에 임대인이 자금 사정 악화 등 세금 체납도 있겠죠. 등으로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도 단혹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조세 채권 우선 원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원칙에 따라 해당 부동산에 부과된 세금은 임차인의 전세 확정일자 권리보다 우선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한 부분이죠. 대학력을 갖췄는데 학정일자로요. 근데 이렇게 조세 채권 우선 법칙에 따라 해당 계약 종료 시점에 보증금을 못 받는 그런 상황? 참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을 미리 가입해 두시면요. 이와 같은 경우에도 보증회사에서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요. 전세금 반환 보증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활용법인데요. 보시면 전세보증금 미반환 위험으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보증기관에서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으로서요. 전세기약 종료 시점에 전세보증금을 온전히 회수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시는 부분이 있으실 거잖아요. 그럴 때 이제 해당 반환 보증에 대한 가입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는 반환 보증 활용 사례인데요.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임차인 A씨가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전세기약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임차인 B씨는 등기부 등본상 선순위 채권이 없는 주택을 찾아 전세기약을 했으나 해당 부동산에서 직접 부과된 세금으로 인해 전세보증금 중 일부를 회수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A, B 모두 반환 보증을 가입해 두었기 때문에 보증회사를 통해 보증금 전액을 회수했다고 하니까요. 이런 보증 사례가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제도의 개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요.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보증회사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상품을 우리는 이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제도라고 하고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구조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면 첫 번째, 임차인과 임대인이 있을 때 전세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두 번째, 임차인과 이런 보증기관 사이에 보증신청 및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도하게 되고요. 세 번째, 이번에 임대인이랑 보증기관이랑 보증기관이 임대인한테 하는 거죠.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 양도, 승낙, 돈 통제에 대해서 해주고 만약에 마지막으로 전세보증금 미반환 시 임대인 대신에 보증기관이 지급해주는 그런 플로우입니다. 반환 보증 가입 시 확인사항 등이 있는데요. 한번 보시면요. 반환 보증 가입 시 본인 상황, 유형, 보증금액, 할인 여부 등을 고려해서 유리한 보증기관을 합리적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또한 전세금 안심대출, HUG 보증 전세대출이라고 보시면요. 대출 이용 차주 또는 등록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경우 이미 반환 보증이 가입되어 있을 수 있으니 먼저 보증 가입 여부를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타 사항으로 보시면은 반환 보증은 임대인 동의 없이 가입 가능하고요. 다가구 주택의 경우는 선순위 임대차 확인서 서류 작성을 위해 임대인 또는 중개사 협조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가입 가능하고 전체 전세계약 기간의 절반이 경과하기 전에 가입할 수 있고요. SGI 같은 경우는 전세계약 기간이 24개월 초과 시에는요. 계약 시작 후 12개월 이전까지만 가입 가능하다고 합니다.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증회사별 반환 보증 상품 계연데요. 부분으로 보시면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보증보험이 있습니다. 우선 주택금융공사나 주택도시보증공사일 경우 가입 가능 전세보증금이 있는데요. 수도권은 7억원 이하, 비수도권은 5억원 이하고요. 그리고 서울보증보험 같은 경우는 아파트는 제한 없고 기타는 10억원 이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입 가능 주택 유형을 잠시 보자면 단독주택,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이 있고요. 그리고 노인복지주택은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만 가능합니다. 보증신청 가능 채널은요. 우선 주택금융공사는 위탁은행, 주택도시보증공사는 HUG 모바일 앱이 있죠. 그리고 G사, 위탁은행, 네이버부동산, 카카오페이 등이 있고요. 서울보증보험 같은 홈페이지나 지점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기구로 주택금융공사일 경우는 주택금융공사 보증, 전세대출 차주만 가입이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도 꼭 참고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전세자금대출 이용, 임차인을 위한 상환, 보증, 반환, 보증 비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요. 보증기관이 전세자금대출 임차인에게 제공하는 보증의 종류는 크게 상환, 보증이 있고요. 반환, 보증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죠. 우선 첫 번째 상환, 보증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임차인이 은행의 전세대출금을 상환할 수 없는 경우 보증기관이 임차인 대신에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상환하겠다는 보증입니다. 전세대출은 보증기관 보증서, 상환 보증이죠. 보증서가 수반되는 보증부 대출이므로 전세대출 차주는 의무 가입이고요. 임차인이 보증기관에 해당 금액을 상환해야 할 의무가 남아있습니다.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법적 조치도 임차인이 해야 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 반환, 보증인데요.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거나 반환하지 않은 경우 보증기관이 임대인 대신에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겠다는 보증을 우리는 반환, 보증이라고 하고요. 임대인이 보증기관에 해당 금액을 상환해야 한다고 합니다.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법적 조치를 보증기관이 한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 차이가 있죠. 상환 보증과 반환 보증 사이예요. 꼭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래는 도식화한 부분입니다. 상환 보증과 반환 보증의 구조인데요. 여기 임대인이 있고 임차인이 있죠. 중간에. 그리고 은행이 있습니다. 보증기관 있고 중간에 전세대출금 상환 보증 같은 경우는 전세대출금 상환 불가 그리고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같은 경우는 전세보증금 반환 불가 이런 식으로 플로우가 구조가 이렇게 짜여져 있으니까요. 해당 그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고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선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로는 전세계약 시 유의할 사항이 있죠.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높거나 등기부등본서 선순위 근절한 금액이 과다한 주택은 전세계약 시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전세가율 및 등기부등본을 확인했는데도 그리고 입주했는데도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계약 종료 시점에 임대인의 자금 상하정이 악화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세금 체납도 할 수 있고요. 이게 이제 조세 우선 원칙에 따라서 해당 임차인의 확정일자 그러니까 권리보다 우선할 수 있습니다. 대학력을 갖췄지만 그거보다 우선하는 거죠. 그래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안전방으로 하시려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을 활용하셔서요. 꼭 해당 보증기관에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상품을 가입하시고 최대한 보루죠. 나의 보증금을 반환 받기 위함 최후의 보루니까요. 이 부분도 꼭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자신이 정말로 필요하시다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도 보증 가입도 고려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더 좋은 컨텐츠 유익한 컨텐츠 열심히 공부해서 여러분들께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